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사파트에 왔는데요 TSC 사파트 사파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비정창 할 수 있을까요? 자유 물론 중국어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TSC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따주면서 저희랑 같이 하시면 꼭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도 더 힘을 내서 해볼게요 사파트는 우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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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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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에서 주로 접하시는 상사분 한 분을 얘기해 볼게요 예 예 항상 나오는 문제군요 네 네 예 네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사의 상사분 예 저희 회사에 기억에 남는 박 부장님이 있어요 하다 박 부장님 해주세요 좋은 분이셨어요 박 부장님 중국어로 어떻게 하죠? relative. 표 부장. 그리고 그 파트는 15초에 준비 시간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준비해서. 아, cyrishie는 어떤 걸? 아, Avant, 웹이카는. 아, 왈 마오. 아, 왈 마오. 첫 번째. 왈 마오. 왈 마오. 그리고 오, 아이 와우. 두 번째. 성격 정도인데. 아, 신. 거. 아, 신. 거. 이상. 아, 겨우. 아, 끝. 그럼 우리 별부장, 박부장님도 이런 순서라고 얘기해 볼까요? 첫번째 뭐라고? 저는 우리 상사님의 별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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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부장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사님의 별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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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부 아, 외모로 말할 수는 많지만 특징적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특징, 특징, 특징. 대기장과 수 Exchange의 표정은? 그의 표정은? 어, 지금 يا 박부장의 표정은요. 아, 표정은요? 어, 표정은요. 어, 어어. 아, 어. 아, 그의 표정은요. 아, 그의 표정은 이거 아, 얼굴은 에어. 그의 표정은요. 아, 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입술사 Khatri savory convenient 네 아 … 와 …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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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다 됨니ダ , 네 음을 끝모드시겠습니다 이쁘 란시아 예상들을 계속해서 아이는 성격이 중요해요 성격이 중요하죠 성격은 있지만 외상이나 성격은 정말 다양한데 외향이냐 내향이냐로 둘 중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뵐게요 오늘은 외향적으로 외향적으로 비유서 다다팡팡 다다팡팡 호키하고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다팡팡 유머 내가 유고로스까지 하고 유머 그리고 하나 더. 그녀의 사수는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아, 그녀의 사수는 특별히 좋고 그녀의 사수는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응, 그녀의 사수는 특별히 깜짝이야 응, 그녀의 사수는 특별히 좋고 응 응 에어당 anecdotal, 유머모, 다다팡팡 스스로 상관심 응 응 다다팡팡 응 응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 사람은 좋아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정말 좋아해요. 제가 영원히 이렇게 대리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부장이 되고 나서도 상탈이랑 그와 똑같이 상탈이랑 그와 똑같이 상탈이랑 그와 똑같이 부하 직원에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랑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쭉 따라해보실까요? 네. 논란 상allas 너무 힘들 때 많이 신경 쓰여 intentionally 이것은 sangat bacterial 이번 Gunsdannel원장과 같이 또 이와 이야기를 하시는 이후에는 모 fragr simply 이와 같은 노력이었어요 네 힘드셨죠. 하지만 저희가 밑에 정리한 것을 토대로 계속하면 3파트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끝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